자, 13년 10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자석 위에서 Y축을 따라 금속고리를 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다음 그래프는 고리의 위치 Y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리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지금 0초에서 6초까지는 지금 뭐다? 고리가 멀어지고 있네요. 그치? 고리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생각을 해보면 N극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치? N극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다시 땡기려고 할 거야. N극을 다시 땡기려고 할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를 이렇게 반시계로 만들어서 아래쪽을 S극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0초에서 6초 사이에는 지금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 그치?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고 6초에서 8초는 지금 어때? 비에 정지해 있지. 정지해 있으면 자기선속 변화가 없죠. 자기선속 변화가 없으니까 이때는 전자기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8초에서 10초까지는 지금 싹 하고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N극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다? 아래쪽을 N극 만들려고 할 거고 아래쪽을 N극 만들기 위해서 시계 방향 전류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시계 방향이고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만들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른 것을 고르시오. 기억 7초일 때 7초일 때는 정지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른 지문이고요. 전류 세기는 3초와 9초일 때 같다라고 했는데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니까 결국에서는 기울기가 뭐야? 속력이죠. 그치? 속력.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얘는 기울기가 급격하니까 8초에서 10초 사이가 속력이 더 빠릅니다. 속력이 빠르면 자기선속이 더 빠르게 변할 거고 전류도 더 세겠죠. 그러니까 3초일 때와 9초일 때는 다릅니다. 9초일 때 더 크다. 이렇게 가야겠네. 자, 전류 방향은 3초일 때와 9초일 때 서로 반대이다. 라고 그랬는데 전류 방향 잡았죠. 그치? 0에서 6초일 때는 반시계, 8에서 10초일 때는 시계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오른 지문 되겠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